피카츄! 이제 드디어 은빛 대회야! 이게 바로 대진표구나! 바람이잖아! 내가! 지호 대 바람! 은빛 대회에서 만난 운명의 라이벌! 은빛 대회에서의 니 운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최강의 멤버로 널 쓰러뜨리겠어! 좋아! 나도 최강의 멤버를 보여주겠어! 승부다! 피카츄! 백만벌 더! 공개되지 않았다! 성도리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진다!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! 포켓몬 상상같은건 우리의 파워로 뒤집어버릴거야! 자 그럼 시작해볼까! 마지막 승부를! 좋았어! 너로 정했다! 포켓몬스터 국내방영 25주년 기념!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작! 5월 1일 극장 백예벌! 5월 1일 극장 백예벌! 5월 1일 극장 백예벌! 네! 2! inar 27